정북동 토성은 청주라는 도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유적입니다. 지금은 애견공원이나 해넘이 구경장소로 쓰이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관광개발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세기 무렵 축조된 청주 정북동 토성입니다. 최근 발굴 조사에서 수레받기 흔적이 발견되면서 미호천을 끼고 물류 거점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주의 뿌리를 보여주는 주요 유적이지만 지금까지는 사실상 방치 상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해넘이 명소나 애견공원으로 쓰이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청주시가 이 정북동 토성에 관광자원화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내년까지 화장실과 주차장을 대폭 확충하고 오는 2021년까지는 40억 원을 들여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당장 올해 5월부터는 인근 7900제곱미터에 8만 분 가까운 꽃을 심어 나들이 명소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청주에는 관광 자원은 많은데 공간 활용이 잘 안 돼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별로 없어서 저희가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국비 공모사원만 제대로 진행된다면 정북동 토성은 역사와 관광이 결합된 관광 명소로 거듭나게 됩니다. CJB 뉴스 홍우표입니다. CJB 뉴스 홍우표입니다. CJB 뉴스 홍우표입니다. CJB 뉴스 홍우표입니다.